41. 다은 중 환원당이 아닌 당은 1. 포도당 2. 과당 3. 자당 4. 메가당 정답은 3. 자당 42. 다음의 당류 중 상대적 감미도가 두 번째인 것은 1. 전화당 2. 설탕 3. 과당 4. 유당 정답은 1. 전화당 43. 일반적인 제빵용 이스트에 의한 기질과 작용 효소와 분해 생성물의 관계가 틀리는 것은 1. 설탕, 임버타아제, 포도당 플러스 과당 2. 메가당, 말타아제,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3. 유당, 락타아제,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4. 과당, 치마아제, 이산화탄소 플러스 알콜 정답은 3. 유당, 락타아제,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44. 정상적인 빵 발효를 위하여 메가와 유산을 첨가하는 것이 좋은 물은 1. 산성인 연수 2. 중성인 악영수 3. 중성인 경수 4. 알칼리성인 경수 정답은 4. 알칼리성인 경수 45. 동물성 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1. 버터 2. 대두유 3. 면실류 4. 코코아버터 정답은 1. 버터 46. 수소 첨가를 하여 얻은 제품은 1. 쇼트닝 2. 버터 3. 라하드 4. 양기름 정답은 1. 쇼트닝 47. 당질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인슐린 2. 리파아제 3. 프로테아제 4. 펩신 정답은 1. 인슐린 48. 체내에서 단백질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항체 형성 2. 체조직의 구성 3. 대사작용의 조절 4. 체성분의 중성 유지 정답은 3. 대사작용의 조절 49. 비타민 A가 결핍되면 나타나는 주증상은 1. 야맹증 성장발육 불량 2. 각기병 불임증 3. 괴혈병 구승구가겸 4. 악성빈혈 신경마비 정답은 1. 야맹증 성장발육 불량 50. 소화란 어떠한 과정인가 1. 물을 흡수하여 팽윤하는 과정이다 2. 열에 의하여 변성되는 과정이다 3. 여러 영양소를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4. 지방을 생합성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3. 여러 영양소를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51. 소독이란 다은 중 어느 것을 뜻하는가 1. 모든 미생물을 전부 사멸시키는 것 2. 물리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병원체를 파괴시키는 것 3. 병원성 미생물을 죽여서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4. 오염된 물질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 정답은 3. 병원성 미생물을 죽여서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52.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세균은 주로 출하법으로 그 수를 늘리며 술 제조에 많이 사용한다 2. 효모는 주로 분열법으로 그 수를 늘리며 식품 부패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3. 곰팡이는 주로 포자에 의하여 그 수를 늘리며 빵, 밥 등의 부패에 많이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4. 바이러스는 주로 출하법으로 그 수를 늘리며 효모와 유사하게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정답은 3. 곰팡이는 주로 포자에 의하여 그 수를 늘리며 빵, 밥 등의 부패에 많이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53. 유해금속과 식품용기의 관계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1. 주석, 유리식기 2. 구리, 녹그릇 3. 카드뮴, 범랑 4. 납, 도자기 정답은 1. 주석, 유리식기 54. 페디스토마의 제일 중간 숙주는 1. 쇠고기 2. 배추 3. 다슬기 4. 붕어 정답은 3. 다슬기 55.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1. 웨치균 2. 보툴리누스균 3. 살모넬라균 4. 포도상구균 정답은 4. 포도상구균 56. 고시폴은 어느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의 원인 성분인가 1. 고구마 2. 푸살구 3. 보리 4. 면실류 정답은 4. 면실류 57. 포도상구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식품 중에 녹색 곰팡이 2. 조개에 의한 식중독 3. 식품 취급자의 환홍성 질환 4. 해산물의 식중독 정답은 5. 식품 취급자의 환홍성 질환 58. 다은중 유해성 타르색소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연속적으로 소량식 섭취할 경우에는 중독 증상이 문제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장기, 혈액,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 3. 소량식 연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특히 바람성이 문제된다 4. 특히 간장과 신장에 대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답은 1. 연속적으로 소량식 섭취할 경우에는 중독 증상이 문제되지 않는다 59. 식물성 색소가 아닌 것은 1. 플라보노이드 색소 2. 식용색소, 적색 제사시포 3. 염록소 4. 안토시아닌 색소 정답은 2. 식용색소, 적색 제사시포 60. 증상은 장티푸스나 야토병과 비슷하나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열이 남으로 파상열이라고 부르는 인축공통 전염병은 1. 큐열 2. 결핵 3. 브루셀라병 4. 돈단독 정답은 3. 브루셀라병